이제 그만할게요, 그만할게요. 방송이 중요해요. 사람을 얻다 살리버려야 해. 이게 뭔 소리야? 그만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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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게. 어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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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아. 아아. 아, 예수, 잠깐만. 잠깐만. 야, 여기야. 저기요. 저기요. 여기에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카리스마가 있는 도사님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. 자, 이 바가지를 과연 긁지 한번 봅시다. 왜 태연이만 긁지. 그러니까 몰래카메라. 저기요. 여기 워낙이야. 여기 워낙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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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워낙. 여기 빨리 와이소. 워낙 일어났어, 워낙. 얼른 와. 워낙 일어났어, 워낙. 워낙 일어났어, 워낙. 워낙 일어났어, 워낙. 워낙 일어났어, 워낙. 워낙 이거 긁어 줘야 돼. 귀신, 이건 긁어って 이거 나간단 말이야. увusi에 올라간 나라는지祐 будете 쳐뒀 해. 저래, 대분만 보gel. 저래. 오늘 이리pat illegallyissimo. 오일ян님. 오늘 왜 이렇게 괴롭혀요 괴롭히지 말아요 괴롭히지 마요 오늘 왜 이렇게 괴롭혀요 괴롭히지 말아요 괴롭히지 마요 어른이 어떻게 날냐 어른이 어떻게 날냐